있는데 이렇게 시간 끄는거면 나 진짜 화난다 너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하스스톤에 재능이 없어 공부하러가 사기개발 아 진짜 사기를 너무 나가네 아 열받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안 뺐어요 악궁 확장기 위에 껴놓고 밑에 교정기를 추가했어요 역 같아요 상대방이 성공이고 급속 안 먹었고 역병 두턴 뒤에 나오니까 하나 더 내고 야임바르면 이길거 같은데 개 병신 개 병신 게임 저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 병신 아 린오 왜 안나와봐 방송끼고 상천등 가는 그게 개 시기능이다 작년에 작년에 가자 아 속본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여기에 비전골랜 하아 달콤한 정수 하아 달콤한 정수 흠 너무 좋아 하하하 이거를 첨보로 정리한다? 역병관만 줄 것 같은데 아 김진현님의 수상계약으로 감사합니다 딜레이 방송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그거를 치지는 않겠지? 아 캡틴 언니는 1개월 분도 감사합니다 구독 왜 했어? 너무 좋아 이걸 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역병이 있나보네요 괜찮아요 이쪽도 역병 있어서 괜찮아요 예전한 신경도 안 썼는데 요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천둥관계치면 무섭네요 이거는 무조건 역병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역병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본질 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역병 쓸 거니까 싸워보고 싶었어 천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 빛을 먹으면 바다님의 8개월 구도 감사합니다 구독 왜 했어? 너무 좋아 쌈아 8개월인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오늘 두 자릿수 가능해 한번 해볼게요 안 돼 힘들어 이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쇼 가르쳐 주십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로 휘둘빼자 요새 갱방 좀 소홀한 거 같은데 다시 열심히 아 왜냐면은 내가 박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월말에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월말에는 어쩔 수가 없던데? 누가 하랬냐고? 아니 님들이 한번 하라면서요 한 달만 해보라며 아 아까 80등까지 봤었는데 아 연패했어 개사기 중에 개사기를 당해서 정신지발 기술자한테 3연패를 했네 진짜 아 근데 토큰이 역병한테 너무 약해가지고 평소에도 지각졌나 하면서 지랄하지마 아 발음이 더 꼬이는 거 같은데 입에다가 뭐다 발음이야? 발음은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역병을 피할 수가 없네 다른 방송에서 쌈님 백등대까지 올라간 거 보이길래 다른 방송에서 쌈님 백등대까지 올라간 거 보이길래 방송 안 켜실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수병이 없어갖고 확인해야돼 근데 확인해야돼 아 근데 이거 낸 거 보니까 원예가 낸 거 보니까 말리가 있어 아 나 이거 또 쳤잖아 저도 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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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4개월 머바머 스트리머 주제의 신살인마는 하지도 않고 하스스톤 박제 아니 머바머는 월초에 하면 되잖아요 월 말에는 나 한번 해볼게 월 말에는 나 한번 해볼게 아 근데 원예가 나온 거 보니까 말리가 있는 거 같아 아 제발 제발 있는데 이렇게 시간 끄는 거면 나 진짜 화난다 어? 오케이 없다 약갱 훅 있어도 되냐고요? 뭐 예 아 적금 있잖아 수병 나와야 되는데 조강현 방송 은채키냐님 감사합니다 방송 은채키냐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수병만 뽑고 털어드릴게요 하나 둘 수병 이마나 아 아 두번째 수병? 그러면 어떨까? 석상인호수비랑 수병 있는거 시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아 개혈 받는다 진짜 아 말씀 빠르겠습니다 아 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 아 야 룩태식 이번에도 유튜브 존나 웃기더라 이대로만 가자 근데 대회 우승은 언제하냐? 석밥 안 먹을거냐? 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달콤한 아 아 아 아 나이 마지막이다 이거 통하지 않는다면 난 끝이야 아 근데 원형아로 뭘 줄인 거지? 도대체? 와 열받아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왜 했어? 너무 좋아 1,2,3,6,3 화이팅 가능한 거요 에휴 6,3,6,6,6,6 제가 치알못이라 그런데 압궁화 짱기 언제 빼시나요?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안 돌려도 된대 그냥 유지만 하고 있으라는데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구독 왜 했어? 너무 좋아 아니 변경 왜 안 돼 물 지랄 염병 똥을 씨발 아 좆같은 씨발 아 아 씨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